요! 자, 2013년 11월 3일 진과 정국의 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네,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꽤 추워졌는데 이렇게 추워질 때면 난 개인적으로 과거 생각이 과거에 우리가 2년 전에 우리가 연습생을 같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해 겨울이 됐을 때 그때 같이 학원 다녔 때 그렇지! 그때 뭐 먹었냐 우리가 맨날 당기면서 쌀국수 그렇지 쌀국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또 그리고 빵집도 했었잖아 빵집 가고 짜장면 짬뽕 볶음밥 다 엄청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고 추워지면 나는 개인적으로 2년 전 생각이 나는데 2년 전에 정국이랑 내기? 난 내기도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2년 전에 정국이랑 다른 귀도 있었지 그렇게 같이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를 정말 정말 좋아했는데 이젠 그게 안 돼서 진짜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짜장면이 먹고 싶어짐으로 우리가 연습을 끝나고 오늘 짜장면 뭘 먹을까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우리가 진격의 방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짜장면 먹을까? 4주씩 내가? 원래 카드꺼 뭐 4주이면 되죠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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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주니까 어떻게 박동건 같이 짜장면? 깜빡밥 깜빡밥 너 깜빡밥 짜장면 그러면 오늘 같이 연습을 끝내고 같이 둘이 따라해 줄게 비 형한테 비 옛날 친구들 추억 살려서 좀 춥지 않나? 그러니까 뭐 따뜻하게 따뜻하게 그래서 셋이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2013년 11월 3일 3일 천국과 진해 로그 끝 끝